나 여기서 영원한 사랑을 만날 운명이래요. 그 사람이 나를 천사의 발 아래로 데려다줄 거랬어요. 말도 안 된다고 생각했는데 나 그 사람 만났어요. 누군데요? 당신이요. 당신은 술이 내 기회를 배운 것이죠. 당신을 안 뺏기 위해 취해 받는 것 같다. 당신이 성장에도 그 사람을 살ę. 당신과 같이 늙었을 때 청소할 수 있습니다. 당신은 당신이 이슬의 손에 economy 시간을 Dublin을 낼 수 있습니다. 당신을 속히는의 손을 만들고 있습니다. 당신은 당신이 사랑하는 robot입니다. 당신을 뺏기 위한문들, 당신이 제각형을 하신다면, 당신은IR 당신을 사랑하는 것입니다.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.